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부는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종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혼돈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했죠 그렇게 성령 충만의 상태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그렇게 동일하게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그분의 주권대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인 반면에 이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주권대로 뜻대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은사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성령께서 그분이 이것이 필요하겠다 하고 여겨지실 때에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뜻이 무엇이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은혜이죠 그래서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겸손하고 아주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오늘 읽은 8절에서 10절까지 9가지 정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숫자가 같지요 그런데 연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연으로 9개가 9개가 맞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상반부를 이겼는데 하반부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9가지가 또 이렇게 설명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9가지 중에서 이 전반부의 9가지와 겹치는 은사가 5개고요 새로운 은사가 4개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에도 은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서로 공통되는 것을 다 빼면 이 여러 성경의 부분에서 나오는 이 은사들을 총 합쳤을 때 한 20개 정도의 은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은사의 개수를 또 그 종류를 따지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소개된 이 20여 개의 은사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사들 중에 일부분만 소개를 해놓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난 시간에 그 자체로 충만하신 분이라고 했죠 그리고 제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풍부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무한하게 가지신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오늘 말씀 4절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갖고 라고 했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그 주시는 은사의 종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 가지다 이런 말인 것이죠 이렇게 은사가 다양하지만 그래도 그 은사들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기본적으로 이 은사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능력 이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가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을 때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들이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 방언을 받았죠 그때 그들의 방언이 그 주변의 나라의 언어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평생 고기잡이만 하던 그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을 배울 기회도 없었죠 그리고 배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그들에게 그렇게 주어진 방언을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외국어 그런 외국 방언 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주변의 여러 외국인들이 그들이 성령 충만하에서 받은 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주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방언을 하면 중국인이 지나가다가 제가 방언하는 그 기도를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지나가다가 듣다가 그들이 방언하고 기도하는 것을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기해하는 거죠 저 사람이 보니까 외국어를 배운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저렇게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 그렇게 신기해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능력이 임한 거죠 이것이 성령의 은사로 받은 방언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임하게 되는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신비한 은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근데 이 신비한 은사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현상에만 주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생각하기를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 어떤 신비한 것이나 무화지경에 빠져서 이루어지는 능력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 신비한 현상을 찾아다니게 되고 또 더 깊이 빠지게 되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구나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잘못된 특권의식이나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1절에서 바울이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 바로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 중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방신을 섬겼을 때에 아직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우상숭배를 하면서 무화지경에 빠졌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마약 성분이 있는 그 풀이나 그 꽃을 태워서 정신을 몽롱하게 하고 황홀경을 경험하고 그리고 환상도 보게도 되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방 우상숭배 제사를 드리는 그 곳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것에 취해서 그들이 믿는 우상신들에게 절하고 제사하고 각종 음란한 행위들도 하고 그것이 이방 우상 제사를 드리는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러니 신비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모두 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방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신비한 현상들은 나타날 수 있고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서 중요한 것 이방신의 역사와 어떤 그런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환상이나 황홀경 이런 것과 이 성령의 역사의 현상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가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안이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이라 사도바울이 이렇게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분별하기 이전에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뒷받칠 만한 열매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성령의 열매 하면서 절제의 열매를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함께 고백했던 것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다시 하겠습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위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구하는 고백들이죠 내 위에 주님이 계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드러나시기를 또 예수님만 높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님은 자신은 숨기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내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나 자신도 예수님만 드러내는 겸손한 성품이 자연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에 스미스 위글스워스라고 하는 위대한 성령 사역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쓴 책에 보면 그는 비록 어릴 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7살 때부터 하루 12시간씩 한 곳에서 혼자 그렇게 일을 하는 날들이 매일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혼자 일을 하니까 누구와 대화할 기회가 없었죠 자연스럽게 말을 잘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의 어머니는 그보다 말을 더 못했던 어머니였다고 해요 그래서 말주변도 없고 또 설교하는 것은 꿈도 못 꿀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48세의 나이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설교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를 알고 있거나 또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드러내고 계시다 이것을 주위 사람들이 경험하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의 삶과 사역의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가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가 그에게 항상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겸손의 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만 높이고 그분께 순종하듯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차 순종하는 모습이 진정한 은사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간혹 성령 사역자라고 하면서 자신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도 된 듯이 권위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거해라 저거해라 이렇게 강요하듯이 대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진짜 은사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90% 이상 또 정말 하나님의 은사자들은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가 사람들이 보기에 은사자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겸손하고 또 함부로 주의의 일을 발설하지도 않습니다 간혹 자신이 예언의 은사가 있고 또 기도하면 나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능력이 특별히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들로 이제 사람들을 자기 주변으로 끌어모으고 또 자신의 유익을 채우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어디 상가 같은 데나 개인의 집에 교회처럼 이렇게 차려놓고 기도해 줄 테니까 오라고 하시는 그런 은사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 봐요 있지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조심하고 잘 분별해야 합니다 아무리 통변을 하고 또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조금이라도 예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또 드러내려는 모습이 있다면 의심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의 겸손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정말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것인지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 자신에게서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능력과 그런 은사가 주어졌다면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지 마시고 더욱 겸손한 믿음과 태도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계속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은사의 종류가 이렇게 신비한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타고난 능력에 그 특별함을 더하시는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존 오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인간 지성의 모든 능력과 기능을 뛰어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 지성의 기능을 비상하게 증가시키는 것 이 두 종류가 있다 성령의 은사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앞서 소개한 은사가 바로 인간 지성의 모든 능력과 기능을 뛰어넘는 것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적인 능력이 주어지는 은사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은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안에서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국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은서라고 하는데 여러분 읽으시기에도 굉장히 평범한 것들이죠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또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즐거움으로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 속에 있는 능력들 아닙니까? 그렇죠? 성령님은 이런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이런 평범한 능력들 위에 성령께서 필요하신 대로 누구에게는 섬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누구에게는 재능을 더하여 주시고 누구에게는 더 성실하게 하시고 더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시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두 번째 은사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솔로몬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죠 무슨 은사를 주셨죠? 지혜의 은사입니다 솔로몬이 원래 지식이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능력에 특별한 지혜가 있도록 그 지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11에서 11장에 나오는 신앙의 선진들이 많이 여러 명 나오죠 그들에게는 주님이 믿음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보통 믿음보다 더 큰 믿음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또 세례 요한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누구보다 성령 충만했어요 그 누구보다 성령 충만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자가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나는 서하여야 했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자신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런 신실한 사역자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역자였는데 놀랍게도 그의 평생의 사역 가운데서는 단 한 번의 기적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원 10장 41절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하였죠 이렇게 평범한 사람 그 능력 가운데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면 그것이 더 개발되고 더하여지는 것 이것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늘에서 내 능력으로는 나올 수 없는 신비한 어떤 능력이 임하게 되는 은사가 하나가 있고 또 나에게 기존에 있었지만 이것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가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령 충만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각 사람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왕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선물 즉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 각 사람에게 주셨다 각각에게 주셨다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셨다는 표현인 거예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라고 하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사실은 한 가지 이상씩 은사를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려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나요?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이렇게 성령님은 그분이 거하시는 성도에게 이미 은사를 주셨음에도 많은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또는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조차 잘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우리가 주십시오 주십시오 해서 달라고 달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은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 주십시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이미 은사는 주어진 거예요 저에게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이것을 제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셨을까요? 특별한 나 같은 사람에게만 은사를 주시면 되지 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은사를 주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은사를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은사를 사용하되 원칙이 있는데요 먼저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데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 지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주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모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지체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했죠 이 공동의 이익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주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서 유익을 위하여서 이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방언의 은사가 있죠 방언의 은사 성경에서는 이 방언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방언이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이 방언이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방언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 깊이 기도할 수 있고 또 오랫동안 기도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이게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방언이라는 것은 자기의 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게 되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차원의 자유함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이 많아요 이렇게 방언은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영이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덕을 세우는 유익이 바로 이 방언에 있는데요 하지만 이 방언의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자신도 방언을 말할 수가 있지만 자신도 방언을 할 수가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방언으로 만 가지의 말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다섯 마디로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교회 공동체에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누 전서 14장 19절에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방언으로 만 마디 말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다섯 마디를 말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이 방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서 온전히 쓰임을 받으려면 그것이 통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모든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그것이 방언의 은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방언에 대한 성경의 두 번째 입장입니다 만일 통역이 없으면 자기 혼자 있을 때만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회중 앞에서는 차라리 잠잠하라 라고까지 사도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건면을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28절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방언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있을 때는 너희가 방언으로 하는 것이 교회 전체 공동의 이익에는 별로 유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저도 방언을 합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저도 주님이 선물로 주셔서 방언을 합니다 그런데 공동체에 유익이 된 적은 방언이 은사로서 공동체에 유익이 된 적은 딱 한 번 있었어요 하루는 제가 새벽 기도 때 여기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다 끝나고 이제 며칠 후에 한 선배 목사님께서 저의 방언을 해석해 주셨어요 제가 하는 방언이 그 방언 속에 방언을 하다 보면 어느 나라 말로 할 때가 있습니다 방언이 깊어지면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새벽에 강단에 올라와서 제가 이렇게 앞에 있고 그분이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는데 어느 순간 제가 하는 방언이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나라에서 선교하고 오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냥 통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분도 신기해서 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라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제 안에 아 이것이 나에게 주신 주의 음성이구나 라고도 깨닫고 또 교회 공동체에게도 주신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섬기는 교구에서도 그 제목으로 기회가 있을 때 함께 기도 제목으로 선포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 자신만의 유익으로 그치면 안 되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데 쓰임 받을 수 있어야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여러 기관들이 각 기능을 제각각 잘 감당해야 우리 몸이 건강하듯이 우리 각각의 성도님들도 주어진 그 은사를 잘 사용해서 다른 지체들을 서로 돕고 또 세워나가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라 라는 목적으로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죠? 아멘이시죠? 1인 1사역 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지난주에인가 제가 1인 1사역 말씀드렸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1인 1사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성지님들 중에 1인 2, 3사역을 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넘치게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적어도 각자가 한 사람이 한 사역씩은 감당하자는 것이 1인 1사역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성경의 말씀이 바로 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적은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기능을 안 해요 이걸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몸이 힘들겠죠 다른 기관이 엄청 또 힘들어하겠죠 또 불균형이 생길 수도 있겠죠 어딘가에는 또 이렇게 결핍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1인 1사역에 여러분 동참 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각자의 은사대로 쓰임받을 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분위기가 지금 안 좋아졌는데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주님도 바라는 바는 아니십니다 사랑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은사에 있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은사를 구하라 이런 말이 많이 안 나오는데 유독 이 사랑만큼은 사랑의 은사만큼은 너희가 사모하고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저희 교회 사랑부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선한목자 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에서 계속 사용하신다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랑부 사역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그만큼 이 사랑부 사역이 너무나 귀한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 하듯 하는 귀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부에서는 말 그대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죠 오늘 새벽 말씀에 안지영 목사님께서 사랑부 담당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섬기는 사랑부 예배 그 중에서도 어린이부 예배 때 사랑부 친구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자유분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찬양 율동 시간이 끝나고 예배를 시작하는 인사송 후에 설교를 시작하면 아이들이 놀랍게도 자리에 앉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제가 설교할 때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집중하는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아이는 언어도 아직 잘 안되고 지적지능도 약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집에서도 제 설교 영상 보는 것을 좋아하고 틀어놓고 자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복음을 접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사랑부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을 설명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능력으로 이 사랑부 아이에게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그를 구원해 주신 이 복음을 어떤 능력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밖에 없죠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섬김과 헌신으로 그 아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모든 은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 하나씩은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사를 사용하셔서 다른 일을 세워주고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여러분 꼭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무슨 은사를 받은지 잘 알지 못하신다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 작지만 사랑의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더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고 그래서 말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존재만으로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창력과 죄악의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청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군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가 세 번에 나눠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님 성령이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서 그 은사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제 안에 아버지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 예수님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아버지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아버지 제 안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하나님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저에게 주시는 은사가 아버지여 무엇인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두한 아버지 이 기계 시간 이후에라도 아버지여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오늘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도할 때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큰 은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인 1사역에 순정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모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충만케 하신 역사 또 주님께서 은사로 주신 그 선물을 하나님 내 배에 부르는 데만 사용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구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아버지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 또 내 옆에 두신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성도를 세우는 이래 아버지 주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에게도 아버지 그 은사가 깨달아지고 깨달아졌으면 사용하고 아버지 사용하므로 말미암하소 하나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말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더 큰 은사로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방언이 더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쓰임받은 방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1인 1사에게 순정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묶여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묻어주지 아니하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아버지 그냥 내어놓아 아버지 악하고 개울은 종이라 아버지 책만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30배 60배 100배 아버지와 주님 결실을 맺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합 제2개 칭찬받는 자들이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와 주회를 세우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저를 보면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개인기도 하시며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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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님 주님의 사랑이 제 심령관을 칭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말로만 하나님 아버지와 순간적으로만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아버지와 주님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진실한 사랑으로 주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의 은사로 아버지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말에 있지 않고 아버지와 주님 능력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예언의 능력이 있더라도 하나님 모든 하늘의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더라도 사들 옮기 비둠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제가 아무것도 아니므로 아버지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사가 있다고 겸기 소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주님 강압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으로 쓰임받은 아버지 귀한 인사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성형이라도 아버지 주께서 주신 아버지 귀한 인사가 있을지 아버지와 그 마음 가운데 조그만 사랑이라도 있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덮을 만한 아버지와 사랑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내가 전하기는 불가능한 아버지와 주님 반겨주시라도 주의 사랑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구원 받을 자가 못 빠진 자가 한 명도 없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와 지한 아버지와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앞사지 않고 영선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복음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